이렇다 할 게 안 보여요 이렇다 할 게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도 어디 한 군데 뚜렷하게 있었다 내가 뭐 하던 사람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것도 안 보여요 근데 현재 상태 좋게 말하면 쉬고 있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백수예요 그런데 지금 사주를 보니까 사주에 진파 역마가 들어가 있어요 태어난 해 그리고 달에 있어서 미생이 3월에 진달해놨어요 그래갖고 진술충리라는 진파가 있는데 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불법적인 일에 자꾸 빠질 수가 있어요 합법적인 일보다는 직업이 자꾸 불법적인 일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을 할 것 같으면 인간사의 어떤 다툼이라든가 불현듯 떠오르는 어떻게 내가 그러니까 환경적인 제약들이 많이 생겨서 자꾸 기복이 많이 생겨요 한 가지 자리에 내가 있고 싶다고 해도 환경적인 변화수가 생긴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과의 어떤 불협화음이나 다툼이 많이 생겨서 스스로가 좋은 사람들이 내 옆에 있기보다는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하고 오히려 이례성으로 인간관계를 많이 만들어갈 수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진실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외로운 사주다라는 거 아무리 주변에 눈에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이 꼬여도 네 편이 있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값진년인데 삼재는 아니었어요 삼재는 아니었는데 이 월궁이 3월이다 보니까 진년의 진의 월궁 3월생을 가지다 보니까 직업적으로 무언가 자꾸 내려놓게 돼요 직업적인 막힘이 생긴다는 거 진진형이 들어오고 이런 걸 속삼제라 그래요 그래서 직업적으로 막힘이 생기고 뭔가 금전적으로도 나는 오래 빚을 바라기가 어려워요 원칙은 잘 풀리려면 당신이 오래 잘 풀리려면 어디 새소리 나는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칼을 다루는 셰프 밑에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내가 기술을 배우면서 돈도 벌면서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큰 돈을 목적을 하시면 본인은 불법에 관제가 낄 수 있고 오히려 내가 칼을 꽂아요 너한테 큰 돈이 있으면 돈 냄새를 맡으면 주변에 나를 해하는 사람이 100% 따라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 같은 사람은 오히려 돈이 나한테 불씨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큰 돈이 나한테 자주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원래 보통 사람들도 큰 돈이 자주 오진 않는데 당신한테 있어서 돈이 오히려 한 번에 확 몰아치면 네가 꺾인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확천금을 생각하고 가시면요 인생 쫑나요 금방은 돈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돈이 화근이 돼서 인간이 다 사회생활이 무너질 수 있어요 가늘고 길게라는 말 알죠 본인은 기술을 익혀서 내가 월급을 받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펀드라든가 적금이라든가 이렇게 공식적인 거에 투자를 하시면서 돈을 모아가셔야지 내가 누군가의 어떤 불법적인 일이라든가 아니면 큰 돈을 한 번에 번다라든가 그러면 벌 수도 없어 왜? 벌면 너 뒤져요 벌면 뒤져요 벌어봤어요? 뭐 기본적으로 한 달에 얼마큼 벌죠? 지금 뭐 하세요? 코인 코인? 그래서 얼마 벌어요? 한 달에요? 평균요? 한 천? 천? 응 그거야 뭐 별로 근데 월급쟁이들한테는 그 돈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얼마까지 돈을 지금 그렇게 코인으로 천만 원을 번다고 하면 본인은 돈 버는 게 되게 우습고 더 많은 돈이 욕심날 거예요 더 많은 돈이 욕심날 거예요 근데 명심하세요 본인한테 아직까지 그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백배 투자를 일으킨다든가 이렇게 큰 돈으로 이렇게 갑자기 뚝 떨어지는 돈이 생겨버리고 갑자기 단시간 안에 불을 이룰 것 같으면 당신 인생에 나쁜 사람들이 꼬여요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이런 분들이 장가를 늦게 가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38 이후에 가셔야 되는데 지금은 갑진 년이고 내년에 을사년에 삼재가 들어오는데 지금부터 삼재가 스물스물 이제 9월이 지나면서부터는 삼재 기운에 들어가요 삼재 기운에 들어가는데 우선은 양띠 삼재가 드는 삼재가 그렇게 악삼재는 아닙니다 악삼재는 아닌데 본인 같은 경우에는요 11월부터는 조금 더 금전적으로 조금 흐름이 좋아질 수는 있어요 금전의 흐름이 11월부터는 금전의 흐름이 좋아질 수 있는데 사산누각이라는 말 알아요?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모래성 같은 금전이에요 만약에 지금 연말쯤에 금전이 조금 더 좋아지고 목돈이 조금 더 생길 일이 있다면 코인을 하시니까 목돈이 조금 본인 사주로 봐도 그렇고 코인 시장으로 봐도 그렇고 연말 또는 연초 이런 식으로 금전이 조금 여유가 생기거든 그 돈을 다시 투자를 넣을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 돈을 빼셔야 됩니다 빼시고 문서화를 만드셔야 돼요 문서화를 잠깐은 좋아질 수 있지만 내년 하순 그리고 26년도에는 내가 크게 내리막을 탈 일이 있어요 크게 내리막을 탈 일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번에 연말 연초에 무언가 조금 흐름이 좋아지시거든 내 투자금을 정말 10분의 1로 줄이셔야 돼요 줄여놓고 어떻게 문서화로 만들든지 빠르게 움직이지 않게끔 문서화로 만들든지 아니면 저축을 하고 계시든지 그거를 누군가한테 돈 넣고 돈 먹기로 투자를 한다든가 다시 코인을 넣었을 때는 분명히 내년 하순이나 후년에는 삼잿바람으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돈을 벌어도 내가 안 좋게 들어오려면 희한하게 A를 찍어야 되는데 B를 찍는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본인이 코인을 한다고 하지만 코인에 대해서 되게 전문적이고 지식이 있고 막 그 분야를 파고들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형식이지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돈 벌어서 뭐 할래요 아직 나이도 어린데 안정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안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본인이 무언가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다면 차라리 요식업 쪽에 내가 관심을 갖고 배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사주는 그러니까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쇠를 다루는 기술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중장비를 배우든지 아니면은 요식업이라고 하면 그릇이라든가 이 칼을 다루잖아요 그런 쪽으로 배우든지 해서 본인 창업을 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가셔서는 사람이 왜 큰 돈을 받는데 갑자기 허망하게 잃어버리면 이거 월급부로 언제 모아 이런 생각에 자꾸 양지로 못 나온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기본적으로 사주 보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직업적으로 풀어나가는데 자꾸 불법적으로 갈 소지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번에 조금 돈이 생길 일이 있을 거예요 그거 다 빼셔야 됩니다 연말 가셔서는 빼셔야 되고 향후 미래적으로 크게 다친다는 말은 없는데 관제를 조심하라는 소리가 항상 누누히 나와요 항상 그 관제의 경계선에 계실 분이에요 언제라도 자칫하면 내가 관제에 꼬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3제 때 좋게 넘어가시려면 돈 빼셔야 됩니다 연초에 돼가지고는 돈을 확 줄여야 돼요 투자금 확 줄이고 그거 말 좋아서 금융 투자고 코인이지 다르게 말하면 백수야 백수 아직 나이도 어린데 그래서 직업적인 안정은 어디 가서 찾아라? 기술을 바탕으로 기술을 바탕으로 차리시면 되고 결혼은 38 이후에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건강상에는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 다른 말 다 안 들어오지 가을 돼가지고 이제 연말 돼가지고 연초 돼서 내가 돈 좀 만질 거다 이 소리만 들어오지 너? 아니요 저는 이미 결혼 한번 갔다 와가지고 그거 들어갔죠 몇 살 때 하나 이사주는 일찍 가면 안 돼요 38 이후에 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조심히 가십시오